히히 우물 스킨 금강조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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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 스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스가 필 수호자네. 양초. 양초 못 가져간다. 아... 양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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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구나 상처받는 세계의 완성이다 아 11타격은 모든 몬스터에 어딜 때려야 픽업한지 다 알고 있는 것인가? 하긴 6강령에 다리걸기하는 게임인데. 연! 슬더스 연! 포 연! 음.. 업무다 왕그무상이다 잠깐만 엘리트 엘리트 더 가져와 야 윙부츠 줘봐 도둑놈 자식들 야 엘리트 너가 좋아 엘리트 엘리트 한 트럭으로 가져와봐 엘리트 엘리트 엘 엘 엘 상상 빨리도 나온다 엘리트가 모자라 더 많이 원해 고통 받으리랄 하지 못한 푸키먼 바꿔왔네 패배를 인정해라 주잡한 자식아 쓰레기 패배를 인정해라 야비 그만나와 헉 병속에 전천이잖아 이거 주판도 올리기 힘들것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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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완주는 똥캠 대로완주면 인감몰 할 수 있는데 대로완주면 인간이 Threading 혼돈, 대로완주면 안 했지 대로완주면 안 했지 대로완주면 안 했지 대로완주면 안 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옳지 않은 드로야 대략 좋지 않다 죽어라 쓰레기 괜찮은 전략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룬 피라미드를 룬 피라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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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려 비함 찢어줘 비명함 질려 퐁퉁이 사일런트 나야 퐁퉁이 제비 제비 안해도 되겠지 주판 쓸건데 나야 퐁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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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kad itta 쓸 수 있을거같은데 아 이 양반아 깎아줘 이 자식아 하 답답하네 빈털터리가 됐나 빈털터리가 됐어요 buried 빈털터리는 빈털 쓰레기 빈털 prayers 빈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이 저저식한테 그 유물 하나 안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꼬리. 순수 제발. 불순한. 사일런트. 이 불경 환자가. 아... 사일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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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풀키 이거 빵탄 형상이야 발돌림 압도 압도란 주의 우상이 없잖아 압도란 압도란 어후 상태이상 상태이상하네 와 괜찮 비힘성 압도란 아후 끝없지 꽤 높지 저흘들 정밀 강화하지 마 절대 강화하니 기억시옵 하지 말라고 해서 강화된 건가?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아우 잘 배고프고 싶어 벨팽아 깝치지 말자 너 약하잖아 이곳을 때려야 하는가 때리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몰라 때려 100명 쳐 사일런트를 괴롭힐거지? 야한 만화에 나오는것처럼 사일런트 사일런트 벨팽이 개허접이네 나 저주받은 검의 사일런트 사일런트 해시계 해시시계 잔상없는거 아쉽네 아까 그지라 잔상 못먹었어 해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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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라 구상도 못먹고 그지라 자상도 못먹었네 상놈들만 못먹었지 상놈들만 못먹었지 상놈들만 못먹었지 상놈들만 못먹었지 상놈들만 못먹었지 상놈들만 못먹었지 체력 3분의 1 깎였네 마법의 소라고동 체력 3분의 1 1 3 현장 이제 쓸 수 밖에 없잖아 야이 저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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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저시가